제 165화 등예의 승전 제 2장 등예는 조모에게 감사의 표문을 올렸고 진태는 등예에게 잔치를 베풀어 그의 승진을 축하해 주었다 강유가 야반도 좋아한 것을 보니 그 힘이 다하였소 다시는 감히 나오지 못할게요 그러자 등예가 웃으며 말했다 허허! 아닙니다! 내 생각에 촉구니 다시 나올까 달게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다섯 가지라니 그게 뭐요? 촉구는 비록 물러갔지만 싸움에 이겨 우쭐한 기분이 남아있는데다가 아구는 누가 뭐래도 싸움에 진 사실이 있으니 이것이 저들을 다시 나오게 만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촉구는 모두 공명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정예병이라 지시한 대로 움직이기 쉽지만 아구는 수시로 교체되고 훈련도 충분치 못하니 이것이 저들을 다시 나오게 만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촉구는 배로 움직일 때가 많지만 아구는 모두 육지에서 움직여 그 노고와 편안함이 같지 아니하니 이것이 저들을 다시 나오게 만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적도, 농서, 남한, 기산 등 네 곳은 모두 적의 공격을 막는 곳이라 촉구니 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을 치거나 남쪽을 가리키면서 북쪽을 치는 전법을 구사할 수도 있으니 아구는 병력을 분산해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촉구니 한 대 합쳐서 오면 아구는 네 배의 적을 맞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이 저들을 다시 나오게 만들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만일 촉구니 남한과 농서에서 나온다면 강족의 곡식을 취하여 군량으로 삼을 수 있고 기산으로 나온다면 그곳의 보리를 군량으로 삼을 수 있으니 이것이 저들을 다시 나오게 만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등의 설명의 진태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공이 적을 귀신처럼 꿰뚫고 있으니 촉군쯤 무슨 걱정이 있겠소이까 이로부터 진태는 등에와 더불어 나이를 잃고 허물없이 서로 사귀는 망년지교를 맺게 되었다 등에는 곧 옹주와 양주 등지의 군사를 매일 조련하며 각 차의 군사유충지마다 모두 군형을 세워 적군의 기습에 대비했다 이 무렵 종재에 있던 강요는 장수들을 모두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베푼 뒤 위나라 정벌에 대한 일을 상의했다 문서 업무를 맡고 있는 영사 번건이 말렸다 장군께서는 누차에 걸쳐 출병하셨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조서의 싸움에서 위군을 굴복시켜 명성을 얻으셨는데 어찌 다시 출전하려 하십니까 만일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이전의 공적도 모두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대들은 위나라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 쉽게 정벌할 수 없는 줄로만 알고 있어 그러나 위나라를 공격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다섯 가지 까닭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있구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으니 강요가 대답했다 저들은 조서에서 한 번 패한 뒤로 얘기가 꺾였어 아군은 비록 물러났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손실이 없으니 만일 지금 진군한다면 아군이 승리할 첫 번째 이유요 아군은 배를 타고 나아가기 때문에 지치지 아니하나 적군은 육로로 오기 때문에 지칠 것이니 아군이 승리할 두 번째 이유요 아군은 오랫동안 훈련을 쌓았지만 적군은 모두 오합지졸이고 법도도 없으니 아군이 승리할 세 번째 이유요 아군이 기산에서 나가면 가을 곡식을 거둬 불량으로 삼을 수 있으니 아군이 승리할 네 번째 이유요 적군은 각 처에서 수비를 하고 있어 군사력이 나뉘어 있지만 아군은 한데 모여 갈 것이니 적군이 어찌느니 서로 구할 수 있겠소 이것이 아군이 승리할 다섯 번째 이유요 그러니 차제의 위나라를 치지 아니하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옆에 있던 하우페가 말했다 등에는 비록 젊으나 기략이 풍부합니다 근자의 안서장군의 직위에 봉해졌다 하니 틀림없이 각 처의 방비를 철저히 하여 상황이 지난번과는 다를 것입니다 진짜 지혜 있는 자는 옳은 충고를 귀담아 듣는다 그러나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강요는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 이렇게 나오니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할 수가 없었다 강요가 장수들에게 자신을 뒤따르라는 영을 내렸다 이에 척군은 모두 종재를 떠나 기산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앞서 나갔던 척후병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기산에는 이미 위군군형이 아홉 개나 세워졌습니다 강요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에 몇몇 기마병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살펴보니 과연 기산에는 아홉 개의 군형이 뱀처럼 길게 이어져 있는데 그 머리와 꼬리는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형세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강요가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우페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저 군형들의 형세가 절묘한데 저런 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스승이었던 제갈생상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본형으로 돌아가 여러 장수들에게 말했다 이미 위군이 준비를 끝낸 것을 보면 저들은 내가 올 것을 미리 알아차렸던 것 같소이다 내가 보기에 등에는 저곳에 와있소 그러니 그대들은 허장성세로 내 깃발을 꽂고 이 골짜기 어귀에 군형을 세우시오 그리고 날마다 기마병 일백력이를 척후로 내보내고 척후를 나갈 때마다 매번 갑옷을 갈아입기 하시오 깃발도 동서남북 및 중앙의 다섯 방위에 따라 파랑 노랑 빨강 하얀 까망으로 매번 바꾸도록 하시오 그 사이에 나는 대군을 거느리고 동정으로 몰래 빠져나가 남한을 습격하러 가겠소 그리고는 포소에게 영을 내렸다 그대는 군사를 이끌고 기상 골짜기 어귀에 주둔하라 예! 포소가 떠나자 강요는 대군을 이끌고 남한을 향해 진군했다 제 2장 한편 등해는 촉군이 기산으로 나온 것을 알자 재빨리 진태와 더불어 군형을 세워 대비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촉군은 싸움을 걸러오지 않았다 그 대신 하루에 다섯 번씩 척후병들이 군형을 나와 심리에서 시보리를 살펴보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등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촉군 동태를 살펴보더니 황급히 군막으로 돌아와 진태에게 말했다 강요는 이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동정을 취하여 남한을 습격하러 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군형을 나온 척후병들은 얼마 안이 되는데 갑옷만 갈아입고 오가며 정찰하느라고 모두 지쳐있을 것이고 그 장수도 필시 무능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니 진장군께서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공격하면 저들의 군형을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촉군 군형을 점령한 뒤 군사를 이끌고 동정으로 향하는 길을 습격하여 먼저 강요의 퇴로를 끊으십시오 나는 앞장서서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남원을 구하고 이어 지름길로 달려가 무성산을 취하겠습니다 무성산 꼭대기를 먼저 점령하면 강요는 틀림없이 상규로 갈 것입니다 상규에는 단곡이란 골짜기가 있는데 땅이 협소하고 산이 험준하여 매복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군사를 매복시켜두면 강요가 무성산을 치러올 때 그를 쉽게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태가 감탄한 듯이 말했다 내가 농사를 지킨 지 2, 30년이나 되었건만 지금까지 이렇게 상세한 질의는 알지 못하였소 공이 말한 것은 참으로 신통한 계책이오 어서 떠나시구려 나도 이곳에 있는 군형을 공격하러 갈 터이니 이에 등에는 군사를 이끌고 밤새 길을 재촉하여 무성산에 이르렀다 촉군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는 군형을 세운 뒤 아들 등충과 장정교의 사찬에게 각각 군사 오천식을 이끌고 먼저 단곡에 가서 매복하라고 지시했다 계책과 더불어 명을 받은 두 사람이 떠나자 등에는 삼군의 영을 내렸다 모두 깃발을 높이고 북소리를 내지 말고 촉군을 기다리라 한편 동정을 지나 남한으로 접근하던 강요가 하우페에게 말했다 남한 가까이에 무성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을 먼저 점령하면 남한은 소나기에 든 것이나 마찬가지요 다만 등에 지모가 뛰어나니 먼저 방비를 해두지 않았나 걱정이오 그런 말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산 위에서 포소리가 나더니 함성이 크게 일면서 북소리 나팔소리가 일제히 울렸다 이어 온갖 깃발이 사방에서 일어서는데 보니 모두 위군 깃발이었다 그 가운데 바람에 펄럭이는 황색 깃발에 등에 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이를 본 촉군은 크게 놀랐다 그와 동시에 정의 병이 산이 여러 곳으로부터 산 밑으로 지쳐 내려오니 촉군 선두부대는 그 기세를 막지 못하고 대패했다 강요가 중군의 군말을 이끌고 구원하러 갔을 때는 위군이 이미 퇴각한 뒤였다 강요는 무성산 밑으로 가서 등에게 싸움을 걸었지만 산 위에 있는 위군은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다 이에 강요가 병사들로 하여금 저녁까지 욕을 퍼붓게 하다가 군사를 물리려 하니 산 위에서 북소리 나팔소리가 일제히 울렸다 그러나 위군이 내려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강요는 산으로 밀고 올라가 적군을 죽이려 하였으나 산 위에서 돌을 굴리고 화살을 거세게 쏘아대는 바람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 이에 삼경까지 그곳을 지키다 돌아가려는데 또다시 산 위에서 북소리 나팔소리가 울렸다 강요는 산 밑으로 군사를 이동시켜 나무와 돌을 날아다가 군영을 세우려 했다 그때 산 위에서 또다시 북소리 나팔소리가 울리더니 위군이 내리닥쳤다 갑자기 기습을 당한 촉군은 큰 혼란에 빠져 서로 짓밟고 짓밟히며 원래의 군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강요는 군사들을 시켜 군량과 말먹이풀 수레를 무성산까지 운반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것들을 한 줄로 연결하여 목책처럼 둘러치고 그 뒤쪽에 군영을 세워 군사를 주둔시키려는 계획이었다 그날 밤 이경 등에는 횃불든 병사 500명을 이끌고 두 길로 산을 내려가 촉군수레에 불을 지르도록 했다 양군은 어둠 속에서 밤새 혼전을 벌였다 그 바람에 촉군은 군영을 세우지 못했다 군사를 이끌고 다시 태각한 강요는 하후패와 의논했다 나만을 아직 얻지 못하였으니 상규를 먼저 취하는 게 낫겠소 상규를 나만의 군량을 저장해두는 곳이니 상규를 얻으면 나만은 저절로 위태로워질 것이오 그리고는 하후패를 무성산에 남겨두고 자신은 정의 병과 맹장을 이끌고 상규를 치러 갔다 밤새 행군안 끝에 날이 밝아져 앞을 살펴보니 산새가 좁고 험준한데다가 길마저 구불구불하여 길잡이에게 물어보았다 이곳 지명이 무엇인가? 단곡입니다 강요는 깜짝 놀랐다 이름이 불기라구나? 단곡은 단곡이다? 누군가 골짜기 어귀를 끊는다면 어찌한다? 단곡은 층개진 골짜기란 뜻이고 단곡은 끊긴 골짜기란 뜻이므로 강요는 그 이름을 듣고 누군가 골짜기 어귀를 끊을지도 모른다는 연상작용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선두부대 쪽에서 병사가 달려와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했다 산 뒤쪽의 흙먼지가 크게 이니 복병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보고를 들은 강요가 급히 퇴강명령을 내리려는데 등충과 사찬이 이끄는 두 부대가 몰려왔다 강요는 한편으론 싸우고 한편으론 달아나면서 위군을 벗어나려 애쓰고 있는데 앞쪽에서 함성을 올리며 등해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왔다 등충사찬 등해가 각기 이끄는 위군이 새길로 협공해오니 촉구는 대패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하후패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남에 위군은 뒤로 물러났다 하후패의 구원을 받은 강요는 다시 기산으로 나아가려 했다 그러자 하후패가 말렸다 기산군영은 이미 진태에 습격을 받아 호소는 전사하고 군영 인마는 모두 한중으로 대락하였습니다 이에 강요는 더 이상 동정을 취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급히 산속의 외진 새끼를 따라 회군했다 그 뒤를 등해가 급히 추격해오므로 강요는 병사들에게 전진토록하고 자신은 뒤에나마 후미를 엄호했다 이런 식으로 회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속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뛰쳐나오니 다름아닌 위군 장수 진태였다 위군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강요를 포위망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 강요는 좌충우도라며 현로를 뚫으려 했지만 사람도 말도 지쳐있어 포위망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때 강요가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탕구장군 장이가 기마병 수백기를 이끌고 겹겹이 애워싸인 포위망을 뚫고 들어왔다 강요는 적군의 전열이 흐트러진 틈을 타 힘껏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그러나 포위망 안으로 들어갔던 장의 자신은 빗발처럼 쏟아지는 위군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 한중으로 돌아온 강요는 장의의 충성과 용맹에 감동한 나머지 그의 자손에게 벼슬을 내려달라는 표문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 싸움에서 수많은 총나라 장병들이 전사한 책임은 모두 강요에게 돌아갔다 이에 강요는 지난날 제갈량이 가정전투에서 패하고 책임졌던 사례를 본떠 자신의 직위를 후장군으로 스스로 강등한 뒤 업무 자체는 그대로 대장군의 일을 보았다 한편 등에는 촉군이 모두 퇴각하자 진태와 더불어 잔치를 베풀어 승전을 자축하고 삼군에 큰 상을 내렸다 진태가 조정에 표문을 올려 등에 공을 알리니 사마손은 사자에게 신임장인 저를 쪼어보내 등에 관직과 자기를 더하고 인수를 하사했으며 그의 아들 등충을 봉해 정으로 삼았다 이때 위나라 국주 조모는 정원 3년을 감노 원년으로 바꾸었다 사마손은 스스로 천하의 병마를 관장하는 천하병마대도독이 되어 출입할 때는 언제나 철갑으로 무장한 장병 3천명이 앞뒤로 그르레워싸고 호의토록했다 그리고 일체의 업무를 조정에 따로 아뢰지 않고 승상부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되니 이때부터 사마손은 보위를 빼앗을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의 신복 가운데는 성이가 이름이 충 자를 공렬화하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는 지난 날 건의 장군 가규의 아들로서 승상부 소속의 장사로 있었다 그 가충이 사마손에게 건의했다 지금 주공께서는 대권을 장악하셨지만 사방의 민심은 아직 안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온이 우선 은밀히 살펴보신 뒤에 대사는 서서히 도모하셔야 합니다 나도 그럴 생각이었다 그러니 너는 내 대신 동쪽 지방으로 가서 출정군사를 위로한다는 구실로 그곳 동정을 세밀히 살펴보라 예 명을 받은 가충은 회남으로 가서 진동대장군 제갈탄을 만나러 들어갔다 자가 공유인 제갈탄은 낭약은 남양현 출신으로 제갈양의 집안 동생뻘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위나라 녹을 먹었으나 제갈양이 총나라 승상으로 있었던 까닭에 중용되지 못했다 그 뒤 제갈양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중요 직책을 역임하고 고평후에 봉해져 그 무렵은 회남 회북 지역의 군말을 총괄하고 있었다 그날 가충이 군사를 위로한다는 구실로 회남에 도착하여 제갈탄을 찾으니 제갈탄은 잔치를 베풀어 그를 대접했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가충이 제갈탄을 슬쩍 찔러보았다 근래 낙양에 점잖은 분들은 주상이 유약하여 군주의 지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삼아 대장군은 3대에 걸쳐 국정을 보필하고 공덕이 하늘에다 가히 위나라의 대통을 이어받아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를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자 제갈탄은 크게 노했다 그대는 가해주의 아들로서 대대로 위나라의 녹을 먹었거늘 어찌 감히 그런 막말을 내뱉는 것이오 제갈탄이 가충을 가해주의 아들이라 한 것은 가충의 아버지인 가규가 한때 예주 자살을 지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충이 얼른 사과했다 저는 다만 다른 이의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제갈탄이 말했다 조정의 어려움이 닥친다면 나는 마땅히 죽음으로 보답할 것이오 가충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날 작별인사를 구한 뒤 낙양에 돌아와서 제갈탄의 말을 전하니 삼아손은 크게 노했다 뭐야?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어찌 감히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제갈탄은 회남 지역에 인심을 얻고 있습니다 훗날 반드시 우황거리가 될 것이니 속히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 같은 충고에 따라 삼아손은 양주자사 악침에게 밀서를 보내는 한편 사자를 시켜 사공에 봉할 예정이니 조정에 들어오라는 조서를 제갈탄에게 전하도록 했다 조서를 받은 제갈탄은 이것이 가충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차리고 사자를 잡아들여 고문하니 사자가 털어놓았다 이 일은 악침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어찌 안단 말이냐? 삼아장군이 보낸 사람이 이미 양주에 도착하여 밀서를 전했을 것입니다 격분한 제갈탄은 좌우에 호통쳐 사자의 목을 베어버리고 마침내 휘하군사 일천을 일으켜 양주로 달려갔다 남문에 도착하니 성문은 이미 닫혀있고 성과 외부를 연결하는 혜자위의 조교도 위로 끌어올려져 있었다 제갈탄은 성 밑에서 문을 열라고 외쳤지만 성의에서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제갈탄은 크게 노했다 그리고는 장병들에게 성을 공격하라는 영을 내렸다 그러자 수하의 용맹한 기마병 십여 명이 말에서 내려 해자를 건너더니 몸을 날려 성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수비병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흩어버린 뒤 성문을 활짝 열었다 이에 제갈탄은 군사를 이끌고 성으로 들어가 바람부는 방향으로 불을 찌르고 악침에 저택으로 쳐들어갔다 제갈탄은 칼을 들고 누각을 올라가 크게 꼬지졌다 내 아비 악침은 지난날 위나라에 크는 해를 입었느니라 그럼에도 너는 근본을 돌아보고 은혜를 갚을 생각은 아니하고 도리어 사마소를 따른단 말이냐 악침이 뭐라 답하기도 전에 제갈탄은 그를 칼로 내리쳤다 그리고 사마소의 죄를 꾸짖는 표문을 작성하여 사자에게 주고 낙양으로 돌아가 임금께 아래도록 했다 한편 그는 회남 회북 지역의 둔전병 십여만과 양주에서 방금 항복한 군사 사만녀를 합쳐 군사를 재편성하고 말먹이풀을 쌓고 군량을 비축하는 등 진군할 준비를 해나갔다 그리고는 장사 오강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 제갈정을 인질로 삼아 오나라에 가서 원병을 청하도록 했다 오나라 군사와 연합하여 사마소를 토벌하려는 것이었다 제 사장 이 무렵 오나라 승상 손주는 병들어 죽고 나랏니를 도맡고 있는 것은 그의 사촌동생 손침이었다 자가 자통인 손침은 사람 뎀이 우악스럽고 사나워 대사마 등란과 장군 여거 왕돈 등을 죽이고 대권을 장악했다 오나라 국주 솔량은 총명했지만 달리 손 써볼 도리가 없었다 이러한 때에 제갈정을 데리고 석도성에 도착한 오강은 손침을 만나러 승상부에 들어갔다 무슨 일로 오셨소? 손침이 묻자 오강이 대답했다 제갈타는 총나라 제갈모의 집안동생입니다 일찍이 위나라를 섬겼으나 지금 삼아소가 임금을 속이고 군주를 패하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보고는 군사를 일으켜 그를 토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힘이 붙이는 까닭게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하실지 몰라 친아들 제갈정을 볼모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군사를 내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침은 오강의 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곧 대장 전역 전단을 총대장 우전을 후위대장 주위 당자를 선봉장 문음을 길잡이로 삼은 뒤 군사 칠만을 일으켜 3개 부대로 나누어 출정시켰다 오강이 수춘성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리자 제갈타는 크게 기뻐하며 곧 군사를 출격할 체비를 차렸다 한편 제갈탄이 올린 표문이 낙양에 도착했다 이를 본 사마수는 크게 노해 토벌작전에 직접 나서려고 했다 그러자 가충이 말렸다 주공께서는 부친과 형님의 기업을 이으셨으나 아직은 은덕이 사해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임금을 버려두고 가셨다가 만일 하루아침에 병고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즉 태후와 임금께 주청을 들여 함께 출정함으로써 사전에 걱정거리를 제거하시느니만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마수는 크게 기뻐했다 아주 좋은 계책이다 그리고는 곧 입걸하여 태후께 아래였다 제갈탄이 모반을 일으켰나이다 이에 신이 문무백관들과 의논해본 결과 태후께서는 황제와 함께 어과를 타고 친히 출전하심으로 선제께서 남기신 뜻을 이으소서 태후는 두려워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사마수는 위나라 국주 조모에게도 정벌길을 떠날 것을 청했다 그러자 조모가 반문했다 대장군은 천하의 군말을 통솔하여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거늘 하필 짐이 직접 가야 한단 말이오? 예 그러하옵니다 지난 날 무재께서는 사회를 종행하셨고 문재와 명재께서도 우주를 끌어안는 뜻과 천하를 병탄하는 마음을 품고 큰 척과 마주치게 되면 반드시 스스로 가셨사옵니다 하오니 폐하께서도 마땅히 선대 임금들을 본받아 역적을 소탕하셔야지 어찌 스스로 두려워하시옵니까 위세에 놀린 조모는 사마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마수는 두 도읍의 군사 26만을 일으키고 진남 장군 왕기를 선봉장 안동 장군 진건을 부선봉장 감군 석포를 좌군대장에 봉했다 그리고 연주자사 주태를 우군대장으로 삼아 어과를 보호하도록 한 뒤 해남을 향해 전군을 진군시키니 그 흐름은 거대한 홍수물결 같았다 이에 오나라에선 선봉장 주의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맞섰다 양쪽 군대가 둥글게 진을 치자 위군에서는 왕기가 말을 달려나오고 오군에서는 주의가 말을 달려나갔다 두 사람이 맞붙었으나 오나라 선봉장 주의가 삼합을 못 채운 채 폐에 달아났다 그를 대신하여 오나라 제2선봉장 당자가 달려나왔지만 역시 삼합을 못 싸운 채 달아났다 이에 위나라 선봉장 왕기가 군사를 휘몰아 엄습하니 대패한 오나라 군사는 50리나 퇴각하여 군영을 세운 뒤 이 사실을 수춘성에 전했다 제갈탄은 휘하정예병을 이끌고 문흥과 그의 두 아들 문항 문호가 이끄는 정예병 수만과 합세한 뒤 삼하수와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로로그도 꼭 읽어주세요 다음 화도 복잡한 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